셜록 홈즈 다섯 개의 오렌지 씨앗 1887년은 홈스에게 잊을 수 없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파라돌 챔버 사건, 아마추어 거린협회 사건, 소피 앤더스 호 실종사건, 우파섬에서의 모험 등 기괴하고 굵직굵직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이다. 내 기록에 따르면 이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캠버벳 독국물 사건만큼 홈즈의 추리와 탐정으로서의 능력이 돋보인 사건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할 이야기의 기괴함에 비하면 그 사건도 어쩌면 싱겁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때는 9월 하순의 어느 날이었다. 런던은 하루 종일 심한 폭풍호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바람은 온종일 야소와 같이 울부짖으며 거리를 실주했고 거센 빗줄기는 끊임없이 유리창을 두들겨 냈다. 밤이 되어서도 그 기세가 전혀 수그러들 줄 몰랐다. 아니, 더 거세지고 있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즐기던 산책도 하지 못한 채 난로 앞에 앉아 각자의 일에 빠져있을 뿐이었다. 홈즈가 몰두하고 있던 일은 그동안 맡았던 사건들의 기록에 세균을 다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다지 즐거운 표정은 아니었다. 무엇이고 치우고 정리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달리 할 일이 없었다. 할 일이 없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친정을 간 사이 베이커가에 있는 홈즈의 하숙집에서 며칠째 신세를 지고 있던 나는 병원에 출근도 못한 채 홈즈 맞은편에 앉아 클라크 러셀에 해양 소설을 읽고 있었으니까. 한 가지 위안이라면 홈즈와는 달리 책에 아주 열중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책의 내용이 재미있기도 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폭풍후의 포효가 마치 내가 소설 속에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서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득 내 환상을 깨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초인종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홈즈 초인종이 울린 것 같지 않나? 이런 밤에 누굴까? 혹시 자네 친구가 오기로 되어 있나? 나한테 친구라고는 자네밖에 없다는 걸 잊었나? 그럼 사건을 부탁하러 온 사람인가? 나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허드스 부인의 손님일지도 모르지. 만약 의뢰인이라면 꽤 심각한 사건을 가져왔겠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끔찍한 날에 찾아왔을 리 없을 테니 말이야.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홈스의 예측이 어긋났다는 것은 곧 증명되었다. 우리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던 것이다. 흠, 자네가 틀린 것 같군.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리고 정리하던 서류를 채우고는 긴팔을 뻗어 등잔을 집어들었다. 나는 홈스가 손님을 맡기 위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빈 의자가 잘 보이도록 등잔을 돌려놓은 것이 그가 한일의 전부였다. 들어오십시오. 방으로 들어온 손님은 스무살이 갓 넘은 숨찍한 앳된 청년이었다. 그의 머리는 비바람에 온통 헝클어져 있었지만 거리의 막노동꾼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희고 깨끗한 얼굴에 금태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있어 보였다. 복장도 준수한 편이었다. 그러나 램프 불빛에 비친 청년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고 두 눈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서려있었다. 그는 안경을 밀어올리며 공손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먼저 죄송하단 말씀부터 드려야겠군요. 아늑한 두 분의 방에 난데없이 빗물을 떨어뜨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밖에 날씨가 하도 험해서 본의 아니게 결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의 레인코트와 우산에서는 여전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찾아왔을지 짐작이 갔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산과 레인코트를 이리 주십시오. 난로 옆에 걸러두면 곧 마를 겁니다. 그리고 불 옆으로 가까이 와 발을 말리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당신은 남서부 지역에서 오셨군요. 네, 지금 서색스주의 호샘에서 오는 길 무심코 대답을 하던 청년은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그걸... 당신의 구두 끝에 묻은 점토와 석회질이 섞인 흙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흙은 그 지역에서만 나니까요. 역시, 프렌더 가스트 소령님 말씀대로군요. 청년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프렌더 가스트 소령이라... 아, 생각이 납니다. 카드를 칠 때 속임수를 쓴다는 억울한 오해를 받으셨던 분 말씀이시군요. 그 일로 소령님께서는 아직도 홈스 씨께 감사하고 있으십니다. 저런... 그 사건은 그렇게 감사를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소령님께서는 홈스 씨가 참여한 사건치고 해결 안 된 사건이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지나친 거치 않으시군요. 나 역시 완벽하지 않는 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실패가 없을 수 없지요. 얼마 전에도 전직 배우였던 한 여성에게 깨끗이 당했답니다. 홈스는 씁쓸하게 웃었다. 보헤미아의 국왕을 쩔쩔 매게 했던 아이린 에들러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성공하신 사건에 비교하면 실패하신 건 얼마 안 되지 않으십니까? 따는 그렇군요. 아, 홈스 씨. 저는 정말이지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기까지 했다. 조언이야, 쉬운 일이지요. 그리고 부디 도와주십시오. 도움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의지와 상관없기도 하고 말입니다. 나는 홈스가 이 청년의 청을 거절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그것은 청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홈스는 빙그레 웃으며 손에 깍지를 끼웠다. 그제야 나는 홈스가 장난을 쳤다는 걸 알았다. 그만큼 오늘 하루가 지겨웠던 것이다. 그래도 이 폭풍을 뚫고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청년을 놀리는 것은 옳지 않게 느껴졌다. 내가 인상을 쓰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자 홈스는 청년 모르게 한쪽 눈을 깜빡였다. 이제 그는 청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무튼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청년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아주 색다른 사건입니다. 제가 다루는 사건치고 색다르지 않은 것은 없었지요. 그러니 마음 놓고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만큼 이해하기 힘든 사건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음, 내 호기심을 자극하시는군요. 뭐, 좋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의문 나는 것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전에 성안부터 알려주시면 좋겠군요. 아, 죄송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드리지 못했군요. 제 이름은 존 오펜쇼입니다. 청년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의자를 당겨 불 가까이 앉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상속 문제지만 사실 이번 일은 저와는 무관합니다. 어쨌든 사건의 핵심을 분명히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 조부의 이야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는 젖은 머리를 쓸어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조부님은 서색스주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진 지주셨습니다. 그분은 두 아드님을 두셨는데 엘리아스 백부님과 바로 제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은 젊은 시절 컨벤트리에서 작은 고무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자전거가 발명되자 사업이 날로 번창했죠.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펜쇼 고무 타이어가 아버님 공장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아버님이 바로 그 타이어의 특허권자이셨죠. 이미 오래전에 비싼 값에 공장을 넘기고 은퇴하셨지만 그쪽 업계에서 조셉 오펜스라 하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엘리아스 백부님은 젊은 나이에 신천지인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남부인 플로리다에서 큰 농장을 운영해서 제법 큰 재산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때는 남군으로 저 유명한 잭슨 부대에 입대하셨고 나중에는 후드부대에 계셨는데 거기서 전적을 인정받아 대령까지 승진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님의 군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65년 남군의 수령인 리 장군이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북군에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백부님은 다시 남부의 농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백부님이 영국으로 돌아오신 것은 그로부터 4, 5년 후였는데 1869년인지 1870년인지는 저로서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전쟁 후 미국 공화당의 정책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백부님께서는 서색스주 호샤에 땅을 사서 정착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백부님은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늘 취해 계셨고 술버릇 또한 고약하셨습니다. 또 성질도 급해서 화도 잘 내셨고 말씨도 매우 거칠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웃과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셨습니다. 또 백부님도 그런 당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으셔서 그랬는지 도무지 영지 밖으로 나가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신 거죠. 아마 영지에 틀어박히신 후 런던에는 한 번도 가보신 일이 없을 겁니다. 백부님이 저택을 나서는 일이라고 해야 고작 정원을 거니시거나 백부님 소유의 근처 목초지에 나가 운동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동생이신 제 아버님과도 거의 만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멀리하셨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백부님을 처음 뵌 게 12살 때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878년이었죠. 그때 백부님은 아버님께 저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후로 백부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이웃하고도 멀리하시는 괴팍한 분이셨지만 제게는 더없이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무척 귀여워해 주셨죠. 술에서 깨어있을 때마다 백부님께서는 저와 체스를 두거나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으로 소일하셨습니다. 그분의 낙이셨던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자 백부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인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6살이 되었을 땐 사실상 그 저택 주인에 지위를 주셨죠. 열쇠란 열쇠는 모두 제게 있었기 때문에 백부님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제가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한 가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다락방 출입이었죠. 그곳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열쇠로도 열 수 없는 특별한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백부님이 출타하신 틈을 타 열쇠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본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안에는 낡은 트렁크와 잡동산이들이 잔뜩 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국 우표가 붙어있는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1883년 3월이었죠. 백부님께 편지가 오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청구서 하나 오는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침 식사 중이시던 백부님께 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백부님은 편지를 받아 겉봉을 살피더니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시더군요. 인도? 퐁디쉐리의 소인이라 도대체 이게 뭐지? 백부님은 낮게 중얼거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말라서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진 오렌지 씨앗 5개였습니다. 조심스럽지 못한 백부님의 손길에 그것들은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누가 장난을 친 모양이네요.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드득 댔죠. 하지만 백부님의 얼굴을 본 순간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부님은 하얗게 질려서는 튀어나올 듯이 두 눈을 부릅뜬 채 덜덜 떨고 계셨던 겁니다.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말입니다. 백부님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을 불렀죠. 마치 기절이라도 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의식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순간 백부님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KKK 그분의 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내 죄야 내 죄 오 이럴 수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부님? 죄라니요? 백부님은 제 질문은 들리지도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저 힘없이 중얼거리셨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야 올 것이 백부님 왜 그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도대체 무엇이 온단 말씀이세요? 저까지 두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백부님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분의 입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죽음이다. 죽음이 닥쳐왔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이렇게 말한 백부는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백부님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편지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편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편지는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 오렌지 씨앗 5개가 전부였습니다. 어떤 쪽지나 편지도 없었죠. 그런데 봉투에 풀 붙이는 부분 바로 위에 K라는 글자 3개가 붉은 잉크로 쓰여 있더군요. 백부님이 KKK 라고 소리치신 건 바로 그것을 보셨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는 별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백부님이 걱정되었습니다. 몹시 흥분하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층계를 다 올라가기도 전에 백부님을 만나고 말았죠. 그분의 손에는 녹슨 열쇠와 작은 청동 괴짝이 들려있더군요. 둘 다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 열쇠가 다락방의 열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청동 괴짝이 다락방에 있던 물건이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백부님은 여전히 흥분해 계셨지만 아까처럼 두려움에 떠는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화가 잔뜩 나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올테면 와보라지 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거야. 백부님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연신해내셨죠. 그러다 저를 발견하셨는지 몇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존 메리에게 일러서 오늘 내 방에 불을 피워놓게 해라. 그리고 호샘씨의 포뎀 변호사를 불러다오. 한시가 시급하다. 변호사가 온 건 몇 시간이나 흐른 뒤였습니다. 집사가 백부님이 저와 변호사에게 함께 올라오라고 하셨다고 전해주더군요. 백부님의 방은 난로의 열기로 훈훈했습니다. 백부님의 방은 난로의 열기로 훈훈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벽난로에는 마흔 양의 종이를 태운 것처럼 검은 채가 수북히 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옆에는 오전에 보았던 청동 괴짝이 뚜껑이 열린 채로 놓여있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있더군요.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뚜껑에 KKK라는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님은 어제보다 10년은 더 늙은 것 같은 얼굴로 의자에 힘없이 앉아계셨습니다. 존 이제부터 유언을 하려고 하니 잘 들어다오. 포뎀 그럼 시작할까? 저는 어리둥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서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내 동생 조셉 오펜쇼에게 물려줄 것이다. 존 언젠가는 이 재산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내 재산이 너와 네 아버지를 위해 쓰인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죽은 뒤에 악마 같은 녀석이 나타나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너희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줘버려야 한다. 약속해 줄 수 있겠니? 행운이 계속된다면 좋겠지만 나는 앞으로의 일을 장담할 수가 없구나. 어쨌든 이렇게 밖에는 해줄 수 없어 유감이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면 한다. 이해해다오 자 이제 포뎀씨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을 해라. 저는 백부님의 말씀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면서 시키는 대로 유언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청년은 입이 마르는지 침을 삼키느라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털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유언장이나 미래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악당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백부님의 변화가 저를 가장 불안하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술을 좋아하시는 백부님이셨지만 언제나 술에 취해 있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는 하루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계셨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걷어차는가 하면 갑자기 권총을 들고 뛰쳐나가 정원이나 숲속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부님은 소리를 지르셨는데 꼭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정확히 들으셨겠지요. 홈스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워낙 큰 소리로 떠드셨으니까요. 백부님은 남이 듣던 말든 말한 곳 없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악마라고 해도 나를 어쩌지는 못할 거다. 아무도 나를 가두진 못해. 라고 하셨죠. 그때마다 총을 소화되셨기 때문에 집안 사람 누구도 백부님을 말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광기어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막 지나갔을 때처럼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방에 틀어박혀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부님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가 대면한 사람처럼 두려움에 떠셨습니다. 그런 날은 아무리 추워도 마치 소나기라도 맞은 것처럼 온통 땀으로 젖어 계셨죠. 백부님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은 아니실테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일이라면 백부님께서 시체로 발견된 겁니다. 저런 나는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안타까운 탄성을 치르고 말았다. 그러나 홈스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청년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발견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날 밤에도 백부님은 잔뜩 취하셔서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셨죠. 백부님의 시신은 정원 근처 연못에서 발견됐습니다. 녹색 거품이 둥둥 떠있는 연못에 엎드려 계셨죠. 몸에 외상은 없었습니다. 또 연못은 깊이가 고작 60cm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사했다고 보기엔 뭔가 석연차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자세히 조사해보지도 않고 발작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근래 백부님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 같습니다. 오펜쇼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청년은 잠시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백부님께서 얼마나 삶에 애착이 많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것도 다 살고 싶으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무리 발작 때문이라고 는 해도 자살을 하시다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항의를 해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되고 말았죠. 그리고 요원장대로 백부님의 소유였던 토지와 1만4천 파운드 가량의 막대한 예금이 제 아버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오펜저씨 홈스가 청년의 말을 막고 나섰다.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들어본 중에 가장 괴상한 사건이군요. 백부님이 편지를 받은 날과 돌아가신 날이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편지는 1883년 3월 10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백부님이 돌아가신 날은 그로부터 7주 뒤인 5월 2일 밤 이었습니다. 흠...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영지를 물려받은 후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락방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 제가 부탁드렸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청동괴짝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텅텅 비어있더군요. 편지가 온 날 백부님이 태워버린 게 아마도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겠죠. 우리 부자가 청동괴짝에서 발견한 것이라고는 뚜껑 안쪽에 쓰인 KKK라는 붉은 글씨와 편지 비망록 영수증 및 수치명부 라고 쓰인 종이었습니다. 다락방은 지저분하고 잡동사니가 쌓여했었지만 별로 이상하다 싶은 건 없었습니다. 대부분 백부님의 미국 생활을 보여주는 서류와 수첩이었습니다. 영국으로 오실 때 미국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개중에는 남북전쟁 기록도 있었는데 백부님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공을 세우셨는지 알 수 있다군요. 그 외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 남부에 재건 시기 것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백부님은 북부에서 파견된 정치가들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다군요. 사실 백부님이 흑인을 싫어하신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어쨌든 편지나 백부님의 죽음을 설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더 이상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어느 사이에 편지가 왔었다는 것마저도 거의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884년 초에 아버님께서 그 전 집을 정리하시고 호샴으로 완전히 이사를 오셨죠. 우리 부자의 생활은 백부님이 생전에 원하셨던 대로 지극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긴 겁니다. 홈즈는 날카롭게 청년을 쳐다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때는 이듬해인 1885년 1월 4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부자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사가 가져온 우편물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아버님께서 소리를 치신 겁니다. 아니 저는 제게 온 편지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아버님을 쳐다보았죠. 아버님은 한 손에 막 뜯은 봉투를 들고 계셨죠. 그리고 다른 손에는 놀랍게도 오렌지 씨앗 5개가 들려있던 겁니다. 아버님은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아버님은 제가 편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리시곤 하셨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두려우신 것 같았습니다. 주 준 너 너가 말했던 편지도 이런 것이었니? 아버님은 조금 더듬거리시기까지 하더군요. 놀라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봉투 안쪽에 써있는 붉은 글씨의 KKK 라는 표시였습니다. 틀림없이 백분님이 받으셨던 그 편지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더군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존 정말 네 말 다렸구나. 그런데 이건 너한테서 들은 적이 없는데 네? 무슨 아버님께서 내미시는 봉투에는 예의 KKK 글자 위에 무언가 써있었던 겁니다. 서류를 정원의 해시계 위에 놓아두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서류는 뭐고 해시계라니? 어, 전에는 이런 글이 없었는데 해시계라면 정원에 있는 걸 말하겠지만 서류라면 글쎄요. 혹시 청동괴짝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건 형님이 모두 태워버렸다고 하지 않았니? 네, 그랬죠. 아버님은 낙심한 듯 하셨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편지를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셨죠. 이 나라는 법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문명국이야. 이따위 협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다니. 아버님은 호기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인을 살펴봤습니다. 편지는 스코틀랜드의 던디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해시계니 서류니 하는 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설사 서류가 남아있었다고 해도 이처럼 경우 없는 명령에 순수히 따를 생각 없다. 너도 무시해라. 하지만 아버님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 돌아 존 누가 이따위 장난 편지에 관심이나 갖겠니? 비웃음이나 사지 않으려면 다행이지. 공연한 일로 법석을 떨 필요는 없다. 저는 백부님의 죽음이 생각나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아버님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완강하셨죠. 별수 없이 그대로 묻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며칠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버님은 아버님은 친구분인 프리바디 소령을 만나시기 위해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포츠다운 힐의 요새에 있는 지휘관으로 아버님과는 오랫동안 교분을 유지하고 계셨죠. 저는 내심 기었습니다. 적어도 집보다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겁게 다음 말을 이어갔다. 아버님이 떠나고 이틀째 되는 날 프리바디 소령으로부터 요새로 오라는 전보가 왔습니다. 제가 요새로 갔을 때 아버님은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요새 근처에 있던 오래전에 폐쇄된 갱에 추락하셨다고 하더군요. 표지판도 울타리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두개골이 깨지는 큰 상처를 입으신 채 발견되셨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마셨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단순 사고라고 처리해버리더군요. 사고가 난게 밤늦은 시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지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게 그들의 의견이었죠. 저는 수긍할 수가 낯선 낯선 고장에서 더구나 어두운 저녁에 그런 위험한 곳에 가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사고를 당한 곳을 둘러봤고 목격자가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저녁때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인지 목격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또 사고 현장에는 싸움이 벌어진 흔적 따위도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님의 몸에도 폭행을 당한 흔적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못 찾았지만 저는 사고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분님과 마찬가지로 어떤 음모에 휘말려 살해당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아버님의 사건도 그렇게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한 채 종결되고 말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유산의 다음 주인이 되었습니다. 두 분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간 재산인지라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었죠. 저는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언젠가 닥칠 것이 분명한 그 불행한 그림자에 당당하게 대항할 배짱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도망이라도 갈까 했지만 그것도 인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든 그 검은 마술을 따돌릴 수는 없을 거라는데 생각이 미쳤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불행은 금방 닥쳐오지 않다군요. 아버님이 불행하게 돌아가신 것이 1885년 1월이었으니까 무려 2년 8개월 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백부님과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호샴의 저택에서 느긋한 생활을 즐기며 불행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것도 점점 활기를 되찾게 되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일방적인 바람 일뿐 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게도 그 불행한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백부님과 아버님의 경우와 똑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